** 이나야? 나 여기에서 촬영하고 있어 어 ** 안녕하세요 여기서 밥 먹을게? 나 어떻게 알았어? 나 여기서 NCD 촬영하고 있어 여기 어디 있는 거 같더라고 어머 어머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이뻐요 지금 부모장 한 거거든요 어머 엄마는 지금 얼굴 다 지워던데 하상 이 포트 찍어 나 어떻게 아파 죽겠어 너 배 안 먹지 어? 죽겠다 우린 못 들어가는 거야? 맛있게 먹어? 아니요, 뒤로 오셔도 괜찮아요 밥 먹고 여기 지하거든요 아, 여기 지하요? 네 어디 지하? 여기 불 켜진 가로등 밥 먹고 몇 시쯤 끝나고 1층으로 오시면 돼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나고 그럼 여기 와서 밥 먹으면 안 될까? 아, 확실히 모르겠어요 시간이 있어 끝나면 연락해 주세요 어휴, 엄마라마나 오래마나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오냐? 아, 모르고 오신 거야? 응 여기 스파게티 먹으러 왔다가 지금 나온 거야, 그랬으니까 웬일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다 2학년? 1, 2학년? 어 다 찍어놨는데 여기 스친소에 같이 나왔던 지 어 어 어 하하하하 어허 어허 erie vor 여기 있네 하하하하 너 왜 이렇게 서럽게 타니까요 서럽게 타는 걸 내가 미쳐 아홍아홍아홍 너 뭐야 해병원 진짜 귀신도 때려잡네 은근팀 뱅 너 잘 안 왔어? 비실도 못 갔어 그럼 왜 오빠 좀 갔어? 위에서 한 번 잡아 남자 해병대와 힘이 딱! 신밀보 이병 왜 근데 칼을 달려 했습니까? 군대를 가세요 진짜 찍고 싶다 군대를 갔다오세요 그치고 안 보이는데 당신이 열흘나무를 압니까? 주니오프 테이크 대학 준비 자루 불러 자루 불러! 자루 불러! 아직 내 손 똑바로 안 오지 자루 불러! 자루 불러! 구로 불러! 구로 불러! 구로 불러! 어머니! 실버, 이병! 대답합니다 대답은 악! 알았다 악! 맞지? 맞아 악! 악! 그랬어 알겠습니까? 악! 알겠습니다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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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지금 목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악 때문에 정진훈 일병! 악! 식사는 하십니까? 악! 하십니다 하하하하 반포대교 셋이, 아니 둘이 만듭니다 하하하하 출세! 하하하하 말이 우습게 들립니까? 악! 악? 하하하하 둡아 Metosis 한카뜰 수고하 의미로 이름 의 냄 털 알 모 아머 아 안녕 윽 쓸 입 th 아 우 이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해볼게요 네? 그걸 찍지 말라고요, 이걸 찍고 그래 너네 서서 너네 마이클 잭스처럼 양쪽으로 퍼지고 아, 이렇게 앞으로요? 어 우리 나가 다시 오후 권이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우리 퍼포먼스형 발라드 그룹 때 한가? 맞아, 맞아 퓨엥이 퍼포먼스형 댄스 그룹 근데 이게 하는 게 아닐까? 처음부터 해보자 아, 잠시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 하나, 셋 다 같이 먹으라고 야, 빨리 약 발라줘 아, 완전 진짜 아파졌네 빨리 약 발라줘, 약 발라줘 도망가자 아, 잘했어 그게 좀 안 돼 그게 좀 안 돼 그게 좀 안 돼 한 대 맞고 이렇게 됐어 어우, 진짜 아파 난 건이 왜 이렇게 주먹에 들은 게 왜 이렇게 웃기지? 멍들은 거? 웃겨! 다 제가 폈어요 주먹 휘두르는 게 너무 웃겨 전 상처가 없어요 형이 그러면 승자예요 야, 입모양 왜 그래? 저 맞았어요? 당신도 이렇게 만들 거야, 내가 아니요 저 쌍컵 휘두르는 거예요? 네, 커피 휘두르는 걸 해주세요 헬로우 요, 컴백 비스트 지금 뭐 하는 거야? 리패키지로 다시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, 이번 주가 막방이고요 리패키지 네, 리패키지 진짜 요 네, 리패키지 너무 아파, 아이씨 근데 왜? 왜? 근데? 랩도 하네 야, 내가 완전 귀엽다 네! 그래요! 되게 착한 애들이 되게 나쁜 짓을 흉내내는 느낌 네 그래요! 삐끗하고 안 나갔네 형, 거의 뭐 촬영장부터 그러고 왔었을 것 같아요 촬영장 지구 옆에서 진짜 카우! 다들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진짜 내 형. 힘을 좀 빼면 큰일 날라 들어가, 목소로 와 마지막나냐 버크 연습해야지 여행 역시 물기를 그 마음을 이런 니다 어, 어려워. 피곤해, 지금은 완전 새벽이 아니라 완전 낮이 지름 저 오늘이 DJ예요 어때요 기분이? 좋아요? 어 또 어딨어? 형, 오늘 쇼케이스 하는 날이에요 알어 어때요? 좋지 빨리 들려드리고 싶죠 어? 뮤직비디오랑 가 그럼, 들려드리고 싶지 근데 벌써 많이 안 오던데? 그쵸? 졸려요, 죽을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쇼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쇼케이스? 아, 긴장은 되는데 피곤은 하고 이제 긴장해서 피곤한 건지 피곤하니까 뭔 소리야, 근데 정신이 없어, 지금 잘 되겠죠? 누나 오늘 머리랑 헤어랑 메이크업을 이쁘게 해야 돼 왜 오세요? 철들어서 이쁘게 안 해줄 거야 빨리 지금이야 참여야 지금 여자들이 많이 먹어 빨리 빨리 지금 아니야, A형도 이런 거 잘 못해 나 할 수 있는데 꼭 이라고? 어 안녕하세요 굿방긋, 그 이빨 놨을 거 같아 아, 굿방긋 열지 아, 굿방긋 열지 지훈아 썬누프 열고 올라가야지 아하하 괜찮아요? 에이 늦었잖아 어쨌든 우리 쇼케이스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이만초 오늘 처음 지나많이 설레기 떨리리도 하고요 오늘 또 디지털 서울복이고 오늘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을까 지하철 갔다 지수 미터 승! 저희 미터착관 신사역입니다 여러분 잘해왔어요! 지하철이! 지하철에 왔다 이거 진짜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이게 깜짝 놀랐어 와 신난다 누가 했어 이제 렛츠고 어 누나 저 이거 옆머리 또 있는데 어 멈췄어요 움직이려는데 영혼은 움직이면 안 돼요 진짜 움직였어 큰일 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